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6평 이후에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학생들하고 아주 많은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들이 한 세 덩어리가 있었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은 다음에 보니까 거의 선생님의 현장 수강생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해진 수업 시간을 너무 많이 이런 얘기들로 쓰게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야. 쌤꺼 캐스트 이 내용은 꼭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요거야. 계속 같은 실수를 한다고? 이겁니다. 우선 이제 세 덩어리 쌤이 빠르게 보여줄 건데 어쨌든 첫 번째 덩어리는 요거야. 계속 같은 실수를? 개념 공부를 쌤하고 상담할 때 학생이 한 멘트가 요 5개가 거의 대표야.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거 있어. 야 그러면 이제 실수를 틀린 거 보잖아. 그럼 뭐 생태계를 틀렸거나 아니면 뭐 신경계라든지 6평의 7번이야. 아니면 6평의 5번인가 뭐 이런 거. 아니면 6평의 3번인가 이런 거. 기본형을 틀렸다. 근데 여러분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너네가 그 개념을 몰라서 틀렸냐? 생각해봐. 모르지 않았잖아. 그치? 모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가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좀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봐. 다 풀고 3분 남았는데 2개 틀렸다. 다 풀고 3분 남았는데 2개 틀렸다. 넘어가고. 유전 다 잘 찾았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라지 B, 스몰비. 라지 B가 우성이고 라지 B가 정상이고요. 스몰비가 병인데 정상 개체한테 스몰비 스몰비라고 썼어. 잘못 썼어. 이런 얘기. 5번으로 전 답다. 5번. 마킹은 4번에. 기억을, 니은을 잘못 봤어요. 이렇게 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쌤이 있다가 한 번 또 다시 한 번 해결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고민을 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한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시간이면 어떻다고? 이게 두 번째 덩어리야. 유전까지 못 갔는데 비유전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 지금 이제 3명밖에 없다가 아니라 3개로 압축되는데 거의 다 똑같아. 시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벅이지 않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쌤이 수업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야.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이제 다음 퀘스트에서 쌤이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막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학습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앞으로 생명과학 어떻게 할까요? 이건 너무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거. 아직 개념 강의 안 끝났는데 어... 그래 안 끝났을 수 있죠. 늦게 시작했을 수 있으니까. 개념 다 듣고 난 이후에 형강 합류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할지 이 다음 다음 퀘스트에서 또 쌤이 어... 뭐 이제 법 뭐 이런 거 없어 우리는. 고민해본 결과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쌤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뭐였지? 어... 같은 식도 계속한다고?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사실 이런다. 어... 저 이거 이거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저 어떡하죠? 이거는 여러분 내가 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안 생각해봐야 돼. 쌤도 모르지 사실은. 야 이걸 이렇게 썼는데 답을 5번 했는데 4번에 마킹했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앉아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생명을 모르지 않거든 지금 이렇게 기본형 실수하는 틀리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 잠깐 대기하고 한 2, 30분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시간 줄이려고 급하게 이걸 좀 쳐다본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야. 여러분 기본형 문제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100% 맞춰야 되는 겁니까? 100% 맞춰야 되는 거야. 그치? 만 개를 풀면 만 개를 다 맞춰야 하는 게 기본형 패턴 문제들이야. 거기서 시간 줄여봤자 1초 주나? 야 급하게 읽는 거냐. 개인학습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을 미접근법 정리해서 이렇게 읽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실수 나오지. 시간은 진짜 어려운 심화 주제 문제들에서 유형 분석과 접근법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경우 세팅 없이 명확한 확인으로 선택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거기에서 1, 2분이 줄 수 있어. 시간은 거기서 줄이는 거야. 기본형 문제를 덤벼들었나 생각해봐야 돼. 첫 번째는 그거야. 시간을 줄이려고 내가 덤벼들었나? 만약에 그랬다면 기본형 문제에 1, 2초 더 쓰셔도 돼. 13문제 정도에 3초를 더 쓴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13문제에 3초 더 쓰면 39초 더 쓰는 거야. 더 써도 괜찮다니까. 그치? 선생님이 현장 수업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40초 더 써도 돼. 더 쓰고 13개의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해.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덤벼든 거 아니야? 이렇게 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개념 학습과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 및 접근법 정리가 되기 전. 선생님이 3, 4월에 실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실모를 많이 본 거 아니야? 조급한 마음에? 실모볼 시간이 하반기에 주장창 많아요. 이제 6편 끝났잖아요.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매일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급하게 본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이건 뭐냐면 뭔가 세팅이 딱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조하니까 막 실모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3, 4월에 잘못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한두 개씩 실수가 나오는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 그게 반복되면 습관돼요. 그러면 내가 특정 영역을 모른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시험 때마다 다른 영역에서 중구난방 실수가 하나씩 나와서 꼭 하나씩은 틀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3, 4월에 함부로 실모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습관될까 봐.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이제 한 문제 1, 2초, 2, 3초 더 쓴다. 좀 여유 있게 가면서 한 번 더 확인해야겠구나. 이런 식의 행동 규칙을 정하면 되는 거.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들 중에서 제일 쉬운 거, 3월 거, 4월 거 내가 여러분 풀어본 거,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다 맞추는 습관을 드리는 거야. 상관없어. 뭐 쉬운데 어떻게 하지? 상관없어. 그냥 천천히 풀면서 이것도 한 번 보고, 이것도 한 번 보고 명확하게 확인했고 내가 선택한 걸 그대로 OMR에다가 MRI, MRI는 안 되지. OMR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는 그런 것들을 다 맞추는 걸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연달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 맞는 사람이야 원래. 라는 습관을 들여놓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 돼. 알겠지? 습관 된다니까 이것도 실모를 완벽하게 사실 공부에는 완벽이라는 게 없지만 표현이 그런 겁니다. 개념 공부했고 기본 개념 공부했고 심화 개념 공부했고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했고 접근법 정리를 하고 나서 기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실모를 들어가야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던 거 아닌가? 한 번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고 그렇다면 다 맞추는 습관을 다시 내 몸에 장착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법을 써야 될지도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해보시고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실험사 한번 해보시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잘 봐봐. 시험장에서 표시법이 적절한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건 또 어떤 식의 예시가 있냐면 가게도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정확하게 그 옆에다가 썼는가?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런 데다가 이렇게 줄 있는 데다가 표현을 한 건 아닌가? 내가 시험장에서 표시법이 시험장이라는 특수 환경이잖아.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전 시험들에서의 어떤 이 마음의 흔들림도 있었을 수 있고 또 과탐은 또 제일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보는데 에너지가 쭉 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눈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딱 또렷하게 못 본단 말이야.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유전 문제도 그렇고 DNA 상대량을 쓸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학생이 있어. 근수축을 완벽하게 다 맞췄더라고. 근데 이렇게 한 거다? 우리 여러분 6월 모의고사 13번인가? 거기 있는 세 번째 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근수축 문제니까 ㄱ, ㄴ, ㄷ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ㄱ이 I 대 일부 ㄴ이 겹치는 곳의 일부 ㄷ이 H 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봐라. 얘가 뿔마 A고 얘가 맞뿔 A고 얘가 뿔마 2A잖아. 근데 X의 길을 어디다 썼냐면 여기다 쓰는 학생이 이렇게 있더라고. 항상 여기다 썼었었대. 그래서 항상 여기서 실수가 몇 번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루틴을 바꿔줘야지. 봐봐라. 선생들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0.4 예를 들어 0.6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T1, T2일 때 이렇게. 그러면 이게 0.2가 변하잖아. 근데 여기 0.4가 변해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쓰다 보면 여기에 시선이 가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2.8, 3.0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채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알았는데 틀렸어. 잘못 썼구나. 그리고 끝. 이러면 피드백이 아니라 그랬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이걸 이렇게 썼는데 아 옆에 이거의 영향을 좀 봤네. 그러면 X의 위치를 바꿔줘야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얘가 0.4, 0.8 그러면 봐도 상관없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시험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눈을 어떻게 쳐다봐도 맞을 수 있으려면 표현 방법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혈액형도 그런 거고 방어작용도 그런 거고 신경계도 그렇고 근수축도 그렇고 자극전달 그렇고 유전 그렇고 다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 나름 문제 준킬러 준심화 문제 이상 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라면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천천히 자신이 곱씹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 반복된 포인트가 있어 매번 5, 4 이렇게 잘못 쓰거나 기억을 니은으로 잘못 보거나 그러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지 어? 기억이 나왔네? 그러면 기억 니은이 나왔네? 그럼 기억 니은은 줄을 긋고 하든 계속 그거는 신경 써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 내가 1, 2, 3, 4, 5 에서 딱 체크했어.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옮기는 시간을 천천히 가져가줘야지. 기본 문제를 틀리잖아? 그럼 유전 문제를 맞추는 이게 아무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 기본 문제 신경계 3점이야. 근데 유전도 3점이에요. 그러면 유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내공을 쌓아서 맞추는 문제잖아. 그거를 맞췄는데 이거는 조금씩만 방복하면 되는 그런 기본 문제를 틀려버리면 에너지가 확 떨어진다고. 짜증이 확 난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점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등급에서도 영향을 크게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를 보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지. 그치? 예를 들어서 자극 전달에 내가 어떤 식으로 먼저 봐야 되는가 어디를 볼 건가 이런 루틴도 만들어야 되고 근수축에서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의 기니디의 구간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야 되는 거고 돌연변이라고 하면 돌연변이를 제시했는지 돌연변이를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겠다 이런 식의 루틴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심화 주제들에 나오는 루틴을 샘이 대체로 만들어주잖아. 이럴 때는 이걸 봐야지 타당하지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우리는 스킬 비법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시험장에서 명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가 이거를 공부하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샘이 해줘. 그런데 생물의 특성 이런 건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냐. 세포호흡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만약에 반복된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거는 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그런 게 있었다면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봐야지. 저게 나오면 저렇게 봐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전략을 좀 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해서 계속 같은 실수를 한다면 한 번은 스톱한 상태에서 한 30분 고요히 앉아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 그대로 7월 모의고사까지 연습을 하고 그리고 7월 모의고사를 한 번 다시 봐보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7월 모의고사 때 내가 이거를 깨트릴 수 있었어? 그러면 그 루틴대로 그대로 쭉 하면 9월도 편하게 볼 거고 수능은 당연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해 되죠? 오케이. 해서 각각의 이건 샘이 학생들에게 질문해 주는 거야. 너 이랬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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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라서 샘이 상담하면서 몇몇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반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고요. 샘이랑은 다음 퀘스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